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장은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0.79% 빠지고 있습니다. 0.79% 현재 개인들이 한 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12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 기간이 한 65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를 뜨다니 또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1.43% 빠지고 있고 976.85% 천스닥이 무색해지네요. 개인이 한 30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180억 매도 기간이 126억 매도. 외국인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시젠이 많이 빠지네. 시젠이 한 4.58% 빠지고 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0대 종목 분이카 3전 아 삼성전자 지금 100원전자입니다. 100원전자 하이닉스 보압이고 네이버는 0.47% 빠지고 있어요. 삼바가 한 1.3% 오르고 있고 카카오 1.37% 하락 LG 보압은 거의 보압권이고요. SDI 1.29% 빠지고 있네요. 오늘 카카뱅도 한 0.3% 빠지고 있고 지금 차 섹터가 별로 안 좋아요. 현대차 한 2.1% 빠지고 있고 기아차 1.6% 빠지는데 기아차는 벌써 8만안이 붕괴됐네요. 8만안이 박살났다. 그 바까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우량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테이퍼링 때문에 지금 다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의 조건으로 그 내권 고용이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테이퍼링을 앞당길 것이다. 그런 예상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글로벌 델타 병이 확산도 지속되니까 안전자산으로 선호받는 미 달러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달러 강세. 여기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해 그렇다 보니까 원화 약세 압력을 더하면서 장중 한때 1,18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 1,170원대 후반대에서는 후반대에서는 외환당국의 경계감이 나타났고요. 2월 4워도 나왔던 만큼 이날 환율도 170원 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차의 그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보니까 거래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이 1,176.35원에 최종 호가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환율 상승제로로 보니까 미국 고용지표 호주에 따른 달러와 강세 또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지켜됐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36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인데 팬데믹이 본격화된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전 공개된 그 7월 그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연내 실행이 연준 고위 관계자의 다수 의견으로 나온 데다가 고용지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니까 긴축 시계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분석에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는 강세를 모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2%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인덱스 보니까 0.43% 올라가지고 93.56%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다우지스는 0.19% S&P 0.13% 각각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1% 상승 마감을 했어요. 국내 지금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도 달러와 강세에 힘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 0시 기준 2,100명대를 기록한 뒤 이날도 한 1,900명가량 지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황 두나 우리의 여전히 남은 데다가 코로나 확산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팔자 팔자가 이제 쎄이죠 쎄 계속 좀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8조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1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을 기다리던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성금 경계감도 상당한 만큼 내고 물량이 상단을 얼마나 눌려줄지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환율은 보아권으로 출발해서 상승 및 하락 요인이 공방을 벌이면서 한 1,170원 후반 중심으로 등락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네요. 환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한번 잠시 눈을 돌려봤는데 중국은 한 0.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홍콩도 한 0.85% 빠지고 있고 일본은 0.7% 빠지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다 빠지고 있다. 썩 그렇게 좋은 글로벌 증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아쉽죠. 좀 오를 듯 했는데 다시 또 100원전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7만 3,200원 참 예전에 8만전자 8만전자 했을 때 그 100원전자일 때가 그립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겹고 답답하고 했던 그 100원전자 8만원때 언제 들어오나 벌써 이제 그렇게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해지는구나. 그 당시 때 그렇게 싫고 재미없고 했던 그 8만전자의 그 100원전자의 모습 벌써부터 그리워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조금 박스권에서 놀 것 같아요. 박스권에 노는데 오늘 100원전자의 모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한 80만주 팔고 있어요. 보니까 어제랑 비슷한 정도의 매도세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기간은 19만주 정도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도 외인들의 매도세는 좀 계속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메릴린치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60만 5만주 골드만 16만주 맥커리 12만주 팔고 있고 맥커리도 사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선주도 한 200원 정도 빠지는데 한 68,200원 한 300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2,300원 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8,000원서는 좀 지켜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점은 68,100원이었는데 하여튼 오늘 한 2,300원 빠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후에 한 번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11만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이 18,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CS증권에서 지금 현재 98,000주 정도 현재 때리고 있고 지금 보니까 모건사울에서 24,000원, 맥커리 12,000원, CS6,000원, UBS5,000 정도 타고 있는데 뭐 사고팔고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맥커리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모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외인들이 사기도 합니다. 하는데 파는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토탈은 좀 약간 매도세가 강하죠. 슬슬 조금씩 살 겁니다. 슬슬 조금씩 사면서 단을 보겠죠. 오늘은 이렇게 또 흘러갈 것 같아요. 보니까 2, 3병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지겨운 횡보 흐름 여러분들 즐겨야 하겠죠. 이거 즐기지 못하면 진짜 지금 시장에서는 좀 힘들 겁니다. 삼성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로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안전벨트 잘 메시고 여러분들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